여러분 실버TV에서 보내드리는 트로트 대행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트로트 대행진 오늘도 저 정원수 가수 민윤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트로트 대행진 진행할 텐데요. 지난 회에도 우리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렸다고 SNS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어머님들도 요즘 인터넷 다 하세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랬어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많은 SNS가 와서 기분 좋은 일이네요. 제작진들이 포상 휴가를 받을 뻔했어요. 트로트 대행진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가수들이 좋은 노래, 여러분에게 가슴이 찡한 노래 이런 노래들로 선물해드릴 겁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문자씨 무대에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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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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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